We are still young. 64카운트, 2월, Intermediate to Right Dance입니다. 태그는요, 두번째 월 끝나시고 나면 12시 반영에서 월요일은 크로스랑 리커버, 사이드랑 리커버 이렇게 4카운트. 1, 2, 3, 4. 한번 입고요. 다섯번째 월에서는 32카운트하고 6시 반영에서 리스타트 앤 태그가 있는데요. 7시 반영을 보시고 땡락 리커버로 끝나면 정란 6시 반영으로 스케어 더 하시면서 오른발 사이드로 보시면서 양손은 위로 1, 2, 3, 4. 5에 최종 다시 오른발을 놓고 왼발 크로스 6, 오른발 사이드랑 7, 리커버 8. 하셔서 6시 반영에서 다시 처음부터 리스타트 가시게 하시면 됩니다. 태그를 6시 반영으로 생각하시면 1, 2, 3, 4, 5, 6, 7, 8. 하시고 서음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플 카운트 하겠습니다. 1, 크로스 라프트 시작하죠?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네, 스테션 모음을 파업해보겠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세일어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왼발 크로스 하시고, 웨이브 속으로 90도 턴 늘었을 때, 다음에 트리플 스텝을 하시면서, 이브 70도, 12시 반영에 같이, 트리플 스텝, 고개가 스파턴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카우트, 1, 2, 3, 4, 5, 6, 7, 8. 1, 2, 왼발 포워드 락, 윙커버, 오른쪽으로 하프탄 하시면 샷불, 하프탄 하면서 샷불. 6시 반영에 보시고, 또 오른쪽으로 90도를 회전을 동시에 하시면서,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발, 왼발 사이드 락, 오른발, 크로스 락, 리커버. 9시 반영에 한 번씩 보내보겠습니다. 카우트, 1, 2, 3, 4, 5, 6, 7, 8. 지금 현재 9시 반영에 한 번 보내시고요. 왼발을 섹션 3, 사이드 스텝 하시고, 홀드. 그 다음에 투게더 스텝 하시고, 펀치 하시면서 회전할 수 있도록 몸을 프렌치 하시고, 롤링턴 하시는데, 90 하셔서 12시, 180 하셔서 6시, 다시 90도 돌면서 사이드 자세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1, 2, 3, 4, 5, 6, 7, 8. 9시 반영에 오셨고요. 섹션 4, 재즈박스 코라턴 하실 건데, 오른발이 크로스, 8분의 1커버, 8분의 1커버, 8분의 1커버, 사이드, 크로스 오셔서 6시 반영에 오시고, 사이드 샷, 3, 4, 5, 6, 7, 8. 섹션 4, 아, 4까지 하셨고, 5, 7시 반 방향을 보시면서, 2번은 부어 부어, 노른발, 왼발 부어 하시고, 보드 셔프에, 왼발 나가서 피버 하프 턴, 왼쪽 백을 회전하셔서, 1시 반영에 오셨다가 또 셔플 하시면서, 맨발씩 또 돌아서, 다시 7시 반 방향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자, 섹션 6, 오른발 백 하시면서, 왼발 스윗, 왼발 백 하시면서, 오른쪽 8분의 1커버, 오른쪽 8분의 1커버 하시면서, 포스터 스텝을, 포스터 스텝, 아홉 시점 반영에 오셨고, 왼발 포즈 스텝, 피버 하프 턴, 오른발 체중 하셔서, 3시 반영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섹션 8은, 오른발 전진 나가시면서, 스텝, 홀드, 투게러 스텝 하시고, 터치. 아, 오른발 킥볼 스텝, 킥볼 스텝, 볼 드럭, 룰컴, 섹션 7이네요. 여기서, 3시 반영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5, 6, 7, 8. 다음, 섹션 8. 3시 반영에서, 오른발 약간, 약간, 4선으로 끝. 하시면서, 리커버 하시면서, 4분의 1커데도, 크로스, 8분의 1커데도, 크로스, 8분의 1커데도, 5시 반영, 4시 반영, 다시 8분의 1커데도, 6시, 크로스, 다시 5분의 1커데도, 리커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카운트, 하시면, 오른발이 라기핸드로 끝나셨으니까, 6사이드라운, 1, 2, 3, 4, 5, 6, 7, 8. 오셔서, 마무리하시나, 6시 반영, 오시고,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시 반영, 오시고, 처음 타고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다시, 손발, 돌아오시고,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6. 1, 2, 3, 4, 5, 6, 7, 8. 섹션 7. 1, 2, 3, 4, 5, 6, 7, 8. 섹션 8. 1, 2, 3, 4, 5, 6, 7, 8. 이렇게 투월이 끝나시고 나면, 12시 반영에서, 포커, 탭을 크로스랑. 크로스랑, 리커버, 사이드랑, 리커버. 1, 2, 3, 4 하시고, 월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월 4.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번에서 하면 32카운트 12시간입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8 1, 2, 3, 4, 5, 6, 8 1, 2, 3, 4, 5, 6, 7, 8 이렇게까지 7시간 방향에서 끝나면 32카운트 하시고 리스타트 6시간 방향에서 오른발 사이드 1, 2, 3, 4, 5, 8 오른발 체중 6크로스 7, 8 8카운트 1, 2, 3, 4, 5, 6, 7, 8 다시 4한부터 제일 6대 리스타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